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축기 혈압과 이안기 혈압, 즉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이 차이가 너무 벌어졌을 때 생기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축기 혈압이 높거나 이안기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40에 90,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거나 이안기 혈압이 9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혈압 환자분들을 재보면 150에 100, 140에 90, 150에 80, 150에 9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40에 90이라고 했을 때 수축기 혈압 140, 이안기 혈압 90, 50 정도가 벌어지죠. 정상적인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120에 80, 120에서 80을 빼면 4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적절한 수축기 혈압과 이안기 혈압의 차이라고 하죠. 40. 수축기 혈압과 이안기 혈압을 뺀 차이를 바로 맥압이라고 합니다. 동맥, 정맥할 때처럼 맥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보면 140에 60, 150에 70, 맥압이 어떻게 되죠? 150에서 70을 빼면 80이죠. 140에 60, 140에서 60을 빼면 80인데 이렇게 맥압이 80, 90, 심지어는 90까지도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맥압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40 정도가 적당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80, 90 벌어지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축기 혈압이 뭐죠? 수축기 혈압은 우리가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대동맥에 때리는 압력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할 때 위에 혈압이 140 정도가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150, 160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혈압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동맥을 세게 때리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동맥벽이 딱딱해져 있을 때 동맥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당뇨가 우리 동맥에 염증을 만들면 거기에 고지혈증들이 달라붙어서 콜레스테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상처가 나오고 막 딱지가 않으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두 번째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우리 몸에 피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 혈액이 찐득찐득하면 아무래도 혈액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을 심장이 혈관에 망치질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망치질을 달하는 혈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약해지고 상처를 입겠죠. 그리고 망치질을 하는 심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은 그만큼 힘을 들쓰게 되니까 신비대로 갔다가 나중에 신부준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낮은 혈압 이항기 혈압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심장에 피가 들어와서 심장을 채울 때 발생하는 압력인데 이항기 혈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심장에 피가 들어오게 되면 심장에 피가 차지만 또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도 피가 차게 됩니다. 관상동맥에 충분하게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상동맥이 우리 심장이 1분에서 60회에서 100회 정도일 때인데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하겠죠. 그런데 이항기 혈압이 필요해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장에 그만큼 피가 잘 차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항기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못지않게 우리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가 관상동맥에 잘 차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심장이 굉장히 피곤해 있거나 비대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 있는데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가 이협에 찬다는 거죠. 따라서 이항기 혈압이 올라가는 건 못지않게 이항기 혈압이 떨어져.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우리 몸에 혈관이 그만큼 좋지 않고 혈액이 찐득찐득하게 혈액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거니까 수축기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혈관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항기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심장이 피를 차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심장에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그만큼 더 세게 압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굉장히 심장은 무리를 하게 되는데 심장을 먹여살리는 관상동맥에 혈액이 제대로 차지 않으니까 심장은 굉장히 저산소증과 저영양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든 낮든 간에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맥압 60 정도 이상이 되면 위험한데 60 이내로 떨어져야 되니까 40에서 50 정도가 되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60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맥압을 60 이하로 간격이 너무 부러지지 않게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축기 혈압을 먼저 낮추어야 되겠죠. 수축기 혈압이 낮추려면 먼저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혈관이 깨끗해져야 되고 혈액이 투명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혈압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혈관의 원자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 습취를 잘 조절해서 WHO 권장약인 하루 5g 이하로 습취하는 제 음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우리 아까 혈관을 공격하고 혈액을 찐득찐득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라고 했죠? 바로 넘쳐나는 당과 넘쳐나는 기름이기 때문에 당뇨와 구절증이 있다면 저탄수화물식, 저혈당지수식,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에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을 투명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동이 뭔지 아시죠? 바로 숨찬 운동,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줘서 우리의 심장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과 혈관의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이한기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한기혈압이 90 이상, 고혈압이 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50, 60 이렇게 수축기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이한기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혈관 내에, 간상동맥 내에 피가 제대로 차지 못하면 심장이 그만큼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한기혈압이 적정한 수준, 수축기혈압이 거의 맞는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이한기혈압이 아까 말했죠. 우리 심장에 피가 채워지는 힘이라고 했죠. 심장에 피를 잘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으로 피를 잘 돌려보내야 되죠. 따라서 심장으로 피를 돌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심장 그리고 심장을 도와주는 근육이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스커팅 운동을 하고 종아리 강화시키는 발목 관절 운동을 하라고 그러죠. 그 스커팅. 그리고 우리 스커팅 운동을 시간 낼 때마다 저는 진료하다가도 하고 있고요. 많이 걸어서 우리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하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적절한 수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데 탈수가 심화할 때는 하루 2리터 이상, 2.5에서 3리터까지 소변이 투명하게 놓을 정도로 수분 섭취를 해서 우리 심장이 피가 잘 이렇게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심장으로 피를 잘 돌아오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적절한 체온 유지죠. 우리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손발에 보면 얼음처럼 찹니다. 수중냉장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 고추라든지 견과류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우리 혈액을 우리 몸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잘 섭취하고요. 그다음에 잠을 자기 전에는 반신욕이나 조격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을 잘 돌려주는 그리고 우리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너무 바로 세지 않고 우리 몸의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수축기혈압과 이왕기혈압의 차이인 매갑이 60 이하로 벌어져 있다면 우리 심장이 매우 혹사당하고 있고 위험해지 신호입니다. 따라서 매갑이 필요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수축기혈압은 낮추고 이왕기혈압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